또 한숨 왜 나와? 왜? 최악값 최악값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매번 나온다 그랬잖아. 매번. 그치? 매번 그러면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리된다. 두 가지로 경중률이라는 게 뭐야? 경중률. 신뢰도 이 측량을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피라고 표현했어. 신뢰도 신뢰도라는 것이 얘를 고려하지 않겠다. 얘를 고려하겠다. 신뢰도를 그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걸 어떻게 구해줘라? 평균 내라. 대학생들한테 평균 내는 문제 내겠어? 안 낸다 그랬어. 얘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랬어. 나올 이유도 없고. 그럼 이제 경중률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고려해서 최악값을 구해줘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경중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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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최악값이 나온다고 많이 했지? 거리 측량. 거리 측량. 그 다음에 수준 측량. 그 다음에 각 측량. 그래서 다 쓴다. 최악값은. 최악값은 다 나온다. 그런데 최악값이 거리 측량하고 수준 측량하고 각 측량. 거리 측량하고 수준 측량이 같어? 틀려. 거리 측량은 거리를 재는 거고 수준 측량은 높이 재는 거고 각 측량은 벌어진 각을 재는 거야. 그치? 어. 측량은 다 틀리지만 최악값은 내용이 틀리지 않았어? 최악값의 내용은 똑같다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중률. 즉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을 내겠다. 경중률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최악값에 대해서 각각의 경중률을 고려해서 최악값. 왜 최악값이라고 해? 측량은 참값이 있어? 없어? 아. 또 고민하네. 참값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들 정도를 얘기했잖아. 정도. 정도. 정도라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어? 정확도라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측량은 정확해? 아. 또 우리 또. 야. 뭘 가죽 뭘 가죽 뭘 준 가죽. 쐈잖아. 탈할 10발 쐈잖아. 총알을 쐈어. 내가 사격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았어. 이게 정확하지? 이건 정확하다 그랬어. 근데 측량은 뭐가 생겨? 오차가 생겨서 어떻게 돼? 다다다다로 정확하게 가질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서 나타난다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는 정확하진 않지만 정밀하다니까. 정밀. 이 값을 뭘로 쓰자? 참값으로 쓰자. 우리가 참값으로. 그 참값에 대한 것을 나온 값을 최악값이라고 하는 거야. 최악값. 그치? 의미가. 그 의미를 알고선. 아. 그래. 그러면 경중률에 대한 것을 고려하겠다. 그럼 경중률을 고려했을 때에 대한 것은 왜 제가 세 가지를 썼냐면 거리 측량에서도 최악값이 나오고 수준 측량에서도 최악값이 나오고 각 측량에서도 최악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최악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안 변하는데 측량마다 나와. 그때마다 어떻게 줘야 돼? 그래. 거리 측량일 때는 P1, P2, P3 쭉 가겠지만 P1, L1, P2, L2, P3, L3로 구합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거기 수준 측량은? 수준 측량은 공식이 달라? P1, P2, P3, P1, H1, P2, H2, P3, H3. 각은 알파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P1, P2, P3, P1, 알파1, P2, 알파2, P3, 알파3. 왜? 다 써줬겠어. 최악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하지만 거리 측량에서 최악값이 나올지, 수준 측량에서 최악값이 나올지, 각 측량에서 최악값이 나올지는 몰라요. 내가 쪽집게가 아닌 이상 잡아낼 수는 없지만 최악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도망가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게 거리로 조졌을 땐 L로, 높이로 조졌을 땐 H로, 각으로 조졌을 때는 알파로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한 방에 3P를 잡는 거 아니야. 그렇죠?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면 어, 거리 측량에서 나오든, 수준 측량에서 나오든, 각 측량에서 나오든 각 측량에서 또 나왔어. 아니, 수준 측량에서 또 나왔었어. 한 번에 시험들이 두 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최악값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금 뭐가 돼 있어? 횟수가 나왔네. 횟수는, 그렇지. 많이 할수록 비례하잖아. 거리는 반비례하고, 오차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횟수니까 비례해. 비례하니까 P1, P2, P3, 그다음에 얘, 거리. 거리, 거리. L1, L2, L3. 집어넣기만 해, 그냥. 집어넣기만. 집어넣기만. 어차피 계산기를 누가 해? 계산기가 하잖아. 계산은 계산기가 하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다음 띵 나오는 거지. 얼마나 와? 50.358. 50.358. 이렇게 3번.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 이건 나 운다니까. 울어. 이런 거 틀려서는 아는 척 하지 마, 그냥. 배우라 계속 배웠다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배신이잖아. 막 계속 강조하잖아. 이런 거에선 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강조합니다. 체악값은 매번 나온다. 매번 나오는데 거리에서든 수준 측량에서든 각 측량에서도 나온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 울어요.